전세계 곳곳에서 호평받고 있는 LG디스플레이 대형 OLED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0년 이상 축적된 OLED 기술력을 바탕으로 화질의 한계를 뛰어넘는 LG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가 전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 LG디스플레이가 최초로 공개한 메타테크놀로지 2.0이 적용된 OLED TV 패널은 빛방출을 극대화하는 마이크로 렌즈 기술에 독자 개발 알고리즘까지 더해 현존하는 OLED TV 패널 중 가장 밝은 최대 휘도 3000니트를 달성하며 영상의 디테일과 자연 그대로의 색을 정밀하게 표현한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러한 메타테크놀로지 기술이 적용된 TV 제품이 최근 미국 주요 소비자 매체가 진행한 전문가 테스트에서 88점으로 현재 구입할 수 있는 최고의 TV 중 하나라고 소개되었고 캐나다 IT 매체는 9.2점을 부여해 최근 수년간 테스트한 400여 개의 TV 모델 가운데 최고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유명 테크 매체들도 세계에서 수년간 보아온 최고의 진보적 하드웨어 의심할 여지 없이 전작보다 뛰어난 모델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LG 디스플레이는 글로벌 유수의 TV 제조사에 계속해서 OLED 패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게이밍 OLED가 포함된 모니터용 OLED 시장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 또한 완벽한 화질부터 초고주사율, 빠른 응답 속도는 물론 상 비침 현상을 최소화하고 오랜 시간 게임을 해도 눈의 피로가 적은 하이엔드 게이밍 OLED로 차별화된 게이밍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LG 디스플레이는 올해 OLED 최초로 480Hz 초고주사율을 달성한 27인치 480Hz QHD 게이밍 OLED와 콘텐츠에 따라 고주사율 모드와 고해상도 모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독자 개발 신기술 DFR이 적용된 31.5인치 게이밍 OLED를 최초로 선보였는데요. 미국의 IT 전문 매체는 CES 전시 제품 중 가장 혁신적인 제품 TOP3로 LG 디스플레이의 27인치 480Hz QHD 게이밍 OLED를 선정했으며 영국의 IT 전문 매체들은 정말 흥미로운 기능이라며 DFR 기술에 대해 놀라움을 표현했고 완벽한 블랙과 고품질 화면, 눈부심 방지 등 많은 게이머들에게 최고의 OLED 모니터가 되어줄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OLED 테크놀로지는 깊은 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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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의 contrast 이런 게이머들에게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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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머들에게 이러한 차별화된 기술력과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풀 라인업으로 LG 디스플레이는 게이밍 OLED 사업을 시작한 지 단 2년 만에 10여 곳의 고객사를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LG 디스플레이의 OLED TV 패널과 게이밍 OLED에 대한 해외의 뜨거운 관심과 반응을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LG 디스플레이의 노력은 계속됩니다.